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석 결과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탑뉴스 가운데 하나는 육선 의원 추미애 의원이 사실상 낙선자였습니다. 하남병에서 이용 씨가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추미애 소위 당대표를 지냈고 육선 의원이 된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한테 한 9천 표 정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표소에 오지 않은 헛수 위조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죠 숫자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실물투표지를 집어넣었겠죠. 실물투표지를 집어넣는 광경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겪었던 하남병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특별수 조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은 4월 10일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해서 어떤 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해왔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하는 형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은주 후보에 이어가지고 그다음에 거의 다 맞춰갑니다. 비례대표는 아직 손을 못 댔는데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총의석수 비례대표 18석을 포함해가지고 164석 거의 확정적입니다. 164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어제 작업이 마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4석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석을 추가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만표 내외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줘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사례가 14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조작을 했는데 14군데에서는 표를 만표 내외로 집어넣으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가 됐는데 낙선자가 된 경우가 14석인 겁니다. 14석.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4석 정도를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영희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남영희 후보가 이제 선거 무효소송을 본인은 억울하겠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한 172여 표 차이로 졌고 또 이번에도 한 1050표인가 이렇게 차이로 졌을 겁니다. 그런데 남영희 후보도 만표 이상 정도 선관위가 보너스로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들은 남영희 후보가 아마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좀 당황해할 겁니다.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겠죠. 숙고했는데 수뇌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승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남영희 후보가 천표 차이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만표 이상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천표 차이로 이렇게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재검표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숫자를 맞춘 가짜표를 세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에 진짜표하고 가짜표가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가짜표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도 꺼내가지고 세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표하고 가짜표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남영희 후보는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내가 상세하게 전문화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영희 후보가 이번에는 억울하더라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넘어가고 다음번에는 그냥 남영희 후보가 나온 인천광역시 미추월 어린가 그 지역에는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을 게 아니고 지난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아예 작심하고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가짜표를 집어넣으면 확실하게 남영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으니까 뭐 뇌물을 좀 쓰든지 와일을 좀 쓰든지 해가지고 그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의 선이 닿은 그 수뇌부 함께 이야기해가지고 돈 좀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 장당 두 장당 하면 이제 조작값 기준으로 33%죠 33% 득표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3%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전체에 그러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면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25% 정도 올렸어도 이번에 당선됐을 거예요. 세 장당 한 장 훔쳤으면 그러니까 이제 서울특별시에 조작한 정도로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남영희 후보한테 더해지도록 그렇게 조작했으면 이번에 무난히 됐을 건데 어떻게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안 했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네. 선거무효소송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오늘 한 번 또 재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새로운 게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은 10년간 해운일을 그대로 한 거죠. 그대로 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비책을 준비를 못했던 것이고 지금은 무효소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에서 온 사람 수보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지고 그것을 실물과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투표에 실제로 매 사람이 왔느냐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판사가 합니까 판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5월 10일 날 삭제가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여러분들 9일 날 정도 5월 9일 날 다 삭제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 아는데 대한민국의 그런 지배 엘리트들이 그렇게 정신들이 다 정신줄을 낳았으니까 나라를 유지하거나 체제를 이렇게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 윤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법적 절차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를 어떻게 다 이런 표를 통과를 해 가지고 가짜표를 다 셌지 않습니까 그 바쁜 대부분의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가짜표를 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월 10일 총선이 거의 지역구는 거의 정리가 돼가는 겁니다 경남 충남북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분석이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결론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국힘당이 164석을 얻은 겁니다 아주 크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가 필요한 데고 그리고 그동안 설왕설례했던 것이 제야 전문가나 이런 분 도움으로 확연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면 다 여러분들 끝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윤통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가장 확실하게 담고 있는 것이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여러분들 지금 5월 9일 날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긴가민가했지 않습니까 4월 10일에 큰 여러분들 성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선관위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소에서 오셔서 표를 던진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서버하고 사전투표소 현장의 서버에 로그인 기록이 대조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현장이나 로그인 기록은 다 소멸시켜버리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정거란 것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이 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다 이제 나왔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실상을 더 정리정돈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노력을 제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